한글쎄 안녕 저는 이제 뉴욕에 건물이 있는데 엘레로 떠나갑니다 저 여기 와서 선글라스 샀어요 셀린 선글라스 샀어요 안녕 바비젯 타러갑니다 여기네요 일찍 왔으니까 자리를 먼저 고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제일 좋은 차 셀린 옛날 셀린 근데 정말 귀여워요 근데 되게 엄청 따뜻하고 지금 저는 슬쩍 감기 걸려가지고 따뜻하게 하고 다녀야 되니까 딱이에요 한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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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짜잔 LA는 지금 날씨가 매우 좋고요 한번 열심히 돌아다녀보겠습니다 다이티 배고파 산타모니카에요 여기? 여기 아니죠? 베네스 여기는 베리즈 그리고 이건 제니스 제니스와 제니스 한국 동생을 사랑하는 제니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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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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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노래가 너무 좋아 오늘의 노래는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아 네 네 그쵸 well, shall we go over there? 안녕하세요! 롱픽스! 롱픽스! 사랑해! 롱픽스! 롱픽스! 왜 이땐이 왜 이땐이 왜 이땐이? 왜 이땐이 왜 이땐이 왜 이땐이? 엄청 즐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이 좀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음악이 좀 더 좋다고 생각해요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게 좋아해요 이게 왜 이땐이 이땐이 메인스템에 왔는데 그리고 라디오에 찾아온 것 같고 그리고 다 만들어진 이땐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응, 응, 저는 정말 대단한 revolution 그리고 이땐이 K-Pop가 더욱더 더 커서 그리고 pop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롱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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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 다? 위에 봐봐. 하늘이야. 야외잖아, 오늘. 야외야, 방. LA, 데이 원 사운드트랙! LAL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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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이래 자꾸만 웃음이 나. 넌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말도 안 돼, 난 너에게 들려버렸어. 너의 무심한 말투에 빠져버린 내가 웃어. 넌 왜 나타나서 뭔데 자꾸 생각 없이 날 좋아하면 말이야. LAL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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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일주일이나 일주일 동안 일주일 쉬고 푹 쉬고 유럽에서 만나요 See you. London. We're going for you. We're going for you. We're going for you. We're going for you. Wow. 엄청난 투어가 되었는데요 역시 블링크랑 베핑크랑 이번에 더더욱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뭔가 정 들었어요 미국에 계속 있다 보니까 뭔가 그 한 달 동안 되게 재밌는 일들 되게 많았었고 하지만 이제 끝났다니 뭔가 어 얘가 되게 기분이 되게 이상한데 되게 슬프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무대 위에서 블링크들 보면 너무 힘이 났고 블링크 얼굴을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담으려고 노력했는데 많은 분들하고 뭔가 이렇게 소통하고 교감한 기분이 들어서 너무 에너지를 받고 좋았고 그래서 이렇게 힘내서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우리 블링크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그 다음은 유럽에서 만나요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